요즘에 장안의 화재로 떠오르고 있는 힐링의 2대 mc 성유리입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녀 성유리.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핑클 때 춤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게 있는데 보고 싶으세요? 성유리에서 나온 방송이 시승률이 참 좋아요. 처음부터 시승률이 올랐다고. 지금 아직 보여드린 거는 새 발의 피고요.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이 멀어져 간다고. 그 전에 했던 분이 누구였나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누구야? 저한테 이겸규 씨가 귀엽다고 그러셨잖아요.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이겸규 씨가 너무 귀엽다고 그랬잖아요. 동네 개가 있잖아요. 그게 귀여워요. 걔한테 한 번 물리고 나면 걔가 귀여울까요?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시면 돼요. 조윤정 씨하고 추네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친하지는 않아요. 두 달 내 섭외해오지 않으면 조윤정 씨요? 이진 씨. 이진 씨. 누구야? 이진 씨. 지금 이겸규 씨 반응 보셨죠? 말로는 섭외할 분이 없습니까? 유희열 선배님. 그분의 개그 스타일이 요즘에 너무 재밌어서. 음악은 호흡이거든요. 감성 변태라는 별명이 있으신데 그 매력에 푹 빠져들고 싶어요. 한번 나와주세요. 제발. 저희 요즘 뭐 괜찮아요. 그렇죠? 네. 손준휘 씨가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힐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힐링캠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번 뉴스 참 재밌습니다. 딸의 미모 덕분에 48년 만에 첫 광고를 찍게 된 스타 만나보겠습니다. 무게감 있는 명품 연기로 스크린과 드라마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요즘 대세 꽃중년대우 조성아 씨. 오늘은 다소 앙증맞은 모습으로 광고 촬영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조성아 씨가요. 숨겨왔던 댄스 실력을 선보이는데요. 아유 댄스 세계는 조성아 씨에게 좀 멀고도 험한가 봐요.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참 열심히 하시죠.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게 뭔데 뭘 찍는 거예요? 아 한 48년 만에. 48년이요? 허리가 잘 이게 딱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다섯 시간에서 이 정도입니다. 다섯 시간 동안 했어요. 예쁜 분은 누구예요? 저희 딸입니다.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진짜 예뻐요. 수연 양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얼굴이 공개된 후에 가수 수지와 설리를 닮은 예쁜 미모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손윤제도 닮았고 셜리도 닮았고 수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대를 잘 몰랐어요. 잘 밖에 없죠. 어떻게 이렇게 따님하고 같이 광고를 찍게 됐어요? 딸이 화제가 돼가지고 제가 CF를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기분은 썩 좋지 않았겠어요? 어차피 광고가 없었던 사람이라 상당히 기분이 좋고. 그래요? 아빠 조성아와 예쁜 딸 수연이 이 둘의 알콩달콩 부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광고 찍는 거 알죠? 네. 열심히 찍고 오라고. 왜 그동안 광고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영화에서 악영만 해서. 그럼 아빠가 그동안 출연했던 작품들은 다 봤어요? 제가 아직 보기 힘든 나이에 영화를 많이 찍으셔가지고. 19분이라. 아까 배도 신고만 찍었고요. 니가 인터뷰 왜 하는 거야? 그 딸은 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번엔 누구랑 출연을 하는지. 촬영이 시작했는데 사인을 안 받아오면 왜 줄 걸 안 주지 이런. 아유 조성아씨 그동안 스타분들 사인 배달 많이 했는데. 최고의 아빠래요. 아빠랑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 그래서 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쓸데없이 뭐 크레용팝 얘기도 잘 모르는데도 막 와서 얘기하고. 아빠랑 한 번 둘이 한 번 출 수 있겠어요? 짬빙 짬빙. 잘 모르는데 거. 자 크레용팝을 잘 모른다던 아빠 조성아의 점핑 춤. 짬력 공개합니다. 자 보세요. 이 딸에게 잘 맞춰주시더라고요. 영국으로 시작한 연기생활 25년, 조성아 씨가 대중에게 사랑을 받기까지는 오랜 무면 생활이 있었습니다. 묵묵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영광이 있었죠.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사람 받기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뭐 배추도 팔아봤고 화분도 팔아봤고 후후 배추 왔습니다 배추 이런거